어, 준희야. 난 도착했는데 넌 어디야? 어디? 정원? 빨리 왔네. 어, 그래. 병실에서 만나. 누가 아파요? 아, 네. 누가 좀. 음. 음. 그럼 다음에 또 봐요. 네? 네? 왜요? 아니, 또 보자는 말에 대답을 해서. 뭔지는 모르지만 조금 변한 것 같아요, 구준희 씨. 네? 네? 어, 준희야. 어, 엄마. 뭐 해? 안 타고. 응. 정원은 왜 갔어? 누구랑 같이 있었어? 응. 누구랑? 누구라고 하면 알긴 하고. 화분 이리 줘. 하긴. 네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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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